안녕하세요 산입니다. 유튜브 20만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 잘 보고 있고 또 비판 또한 겸용히 받아들이겠습니다. 저도 불안전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호신껏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 저는 이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저는 성평등을 지지합니다. 양성평등은 당연한 얘기고요. 9월 주일을 넘어서 혐오가 목적인 사회악인 메갈 워마드 일베 저는 제 소신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.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